안녕하세요. 제주도에 특이한 것도 많고 아주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지만 제주도의 라면집인데 라면집이 특이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라면집 이름은 그대라면 그대라면입니다. 여기 그대라면 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대라면 이란 이름도 특이하고 지금 현재 화면의 그 음식이 라면 음식인데 일반적인 라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물, 여러가지 참, 새우라든가 이런걸 넣어 가지고 고급 라면이 되군요. 제주도 가시면 검색해서 꼭 한번 그대라면 이란걸 검색해서 라면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면집 앞에는 그네도 있어서 아이들이 탈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그 앞에는 뭐 조금 장식한 것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 앞에는 해변인데 아주 넓은 해변으로 크게 뭐 경치는 빼어나게 좋다고 할 수 없어도 앞이 이렇게 확 튀어 있으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주 좋아서 이 음식도 먹고 또 죽은 경치도 관람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은 라면집 그대와 함께 라면 이라는 그 이 음식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 그 제주도에서 그대라면 라면집 특이한 라면집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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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ck